If you're ready to get down, bring your friends, meet me at midnight, oh yeah, oh yeah Down on your knees, you're begging, please, you want it My love's like fire, it'll leave you burning Down on your knees, you're begging Staying what you got in Hands up, push your money, wait now 홈스타일 퍼포먼스, 자코모, 퀸 라인 JMW의 새로운 LED 드라이어, 루미에어 건조와 케어를 따로 해야 한다는 생각, 루미에어가 완전히 바꾸다 세 가지 파장, LED 빛으로 헤어의 골든타임을 지키다 JMW만의 케어 기술로 건조만으로도 지키는 건강한 두피와 헤어 매일의 건조, 이제 케어가 되다 빛나는 나의 바람, LED 드라이어, 루미에어 JMW 복권 기금? 새해 놀라갑니다 여기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생활비를 벌 수 있던 알바까지 사라진 요즘 하지만 어둠이 지나면 해가 뜬다는 걸 알기에 하영씨가 이 터널을 나와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이 힘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복권 한 장, 모두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줍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그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어 둘 다 꼭 챙겼어야 했다고 너 그 우유빛 미모 대체 비결이 뭐야? 응 콜라겐이랑 나도 먹고 있는데 그게 다라고? 콜라겐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챙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하나가 대체 뭐야? 콜라겐으로 가득 채웠으면 밀크세라마이드로 지켜줘야지 겉과 속을 함께 관리하라고 밀크세라마이드? 어디가? 추언대? 우유빛깔 아름다움의 욕망을 채우다 콜라겐과 밀크세라마이드의 환상적 캠이 셀렉스 밀크세라마이드 무슨 짓을 해서든 피부는 지켜야죠 내 자존심이니까 듀얼 레이어 기술로 피부 더 깊숙이 깊이의 차이가 탄력의 차이 듀얼 소닉 반찬이 이게 뭐야? 머리 좋아지는 음식이야 조용히 먹어 뭘 먹으라는 건지 먹어 비슷하잖아 뭐? 짜증나? 넌 그따위로 시험 망쳐놓고 창피하지도 않니? 기출문제 해설지만 달달 외워도 너보단 잘하겠다 아니 수학학원 보내줘 문제집 사줘 뭐 어떻게 더해줘야 돼? 머리가 나쁘면 암기해 암기 당장 외워 누굴 닮았어? 이 모양이야 도대체? 엄마 닮았지? 왜 알면 때 다 들었어? 엄마 수포자였다며 공부랑은 담쌓고 H.O.T. 쫓아다녔다며 엄마였다며 그나마 난 영어라도 잘하는 게 다행인 거 아니야? 너 이 자식 엄마한테 말 버리시 그게 뭐야? Dad could you please start middling into my five-year-old mom? 암기 엄마 때처럼 쉬운 수학 아니야 왜 틀렸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매년 시험 난이도는 올라 학교는 진도 나가기 바쁘고 애들 다 있는 앞에서 문제 물어보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인 줄 알아? 학원도 다 똑같아 나는 그냥 그 숨은 한 애들 중에 한 명일 뿐이야 내 위주가 아니라고 그냥 아, 암기 그 놈의 암기 해설지 암기하는 건 싸우팔련돼야 하는 짓지 요즘 애들은 달라 무식하게 공부 안 해 내 위주로 다시 배울 거야 호두야! 야, 이놈아! 이거 누나 공부하는 건데 이거 치져나 아빠 괜찮아 어차피 해설지 필요 없어 어? 이거 해설지 안 봐? 응! 안 봐 큐리봐 큐리 플레이 사진으로 찍으면 해설 영상이 3초 만에 쫙! 틀린 부분 알려주고 채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여기네들 공부하기 좋네 플레이하면 플로우가 보인다 영상 답변 Q&A 앱 큐리 부동산 정보 혼돈의 시대 이모 어디로 가야 되는 그가 지금 제가 거기 서 있는데요 정신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해치며 집을 구해야만 했던 사람들 이모 부동산 너무 산이네 집값이 뭐 이리 다 비싸노 저거 뭐꼬? 내리시죠 아따마 잘생겼네 왜요? 그 누구신데요? Are you having a hard time finding a house that meets your requirements? 예?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 힘들어 고민 중이시군요 Listen! 아깝다니야 잘 들어 꿀매물 쏘르채 쏘르채 이그집! 진짜만 불이네 꿀! 꿀매물 시세대비 저렴한 매물을 찾아주는 주문! 이번에 계약하려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아... 아 뜨거워 나오시죠 뭐... 뭐야? 써코 냉장고에서? 냉동인간이야? Would you like to be informed on the future market price? 네? 프라이스? 오케이! 미래 시세를 알고 싶나요? 예측 시세 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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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서 오셨어요? 꿀 시세 KB 시세 AI 예측 시세 빌라 시세 빌라 시세 모두 보는 주문! 너튜브 초록... 창... 내가 이거... 지금 나보고 이걸 다 보라는 거야? 어? 아이씨! 아이씨! 음... 음... 튀어나오시지 어? 어? 저... 저게 문이었어? 아... 쟤 또 뭐야? Do you have any apartment complexes that you're curious about? 뭐라는 거야? 컴... 음... What? 궁금한 단지가 있으신가요? 입지 참... 하하... 빌라 시세 그것도 당연히 리브 부동산이지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날 뭘로 보고 내 고급진 입맛을 감당이나 하겠냐고? 난 당장 팔보채가 먹고 싶은데 그게 가능이나 하겠어? 아... 맛있네 고급진 클래스로 대박 만족 오뚜기 컵밥 요리 보고 조리봐도 컵밥 많이 컸네 은밀하게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뭐야? 나 한방 먹이려고? 그래 한방 크게 아쉽네 큼직한 스케일로 대박 만족 오뚜기 컵밥 감히 안 먹어봤다고? 이번엔 확실히 큰 건입니다 본 컵밥 150g에 용적률 20% 올려서 180g으로 밥 용량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싹 뒤져서 소문난 곳의 메뉴를 전부 입점시킬 겁니다 투자 금액 대비 투자 금액 대비 200% 든든함을 보장 200%? 컵밥 대박 제가 스케일이 좀 남다르죠 맛강한 라인업 이름은 뭐 오뚜기 컵밥이라고 하죠 오뚜기 컵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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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놈이네 저거 저게 이거란 말이지 하하 대박 확실하게 대박 만족 오뚜기 컵밥 이 맛을 끊을 자신 있어? 착해 빠진 애들하고 완전 달라 아무나 마왕이라 할 순 없지 굽네가 갈릭으로 맛법 좀 부렸어 굽네 갈릭 마왕 맛법으로 컵밥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지금 토익 수업 가는 길이거든 제대로 하려고 다음 학기 휴학했어 근데 나 오늘 패션 좀 아메리칸 느낌 아님? 미식축구 로고 때문인가? 막 아까 공부하는데 괜히 영어도 잘 되고 그러더라 새로운 패션 언어 그게 NFL이야 플레이우어 스타일 NFL 티셔츠 하나 걸쳤는데 나 왜케 멋있어? 딴 거 필요한가? 스타일이 죽이니까 존재 자체가 꿀잼 우리 좀 감당 안 되게 사랑스럽지? 멋지고 편하고 러블리해 그게 NFL이야 플레이우어 스타일 NFL 피크닉은 템빨이지 꿀릴 수 없어서 나도 바람막이 하나 새로 장만했다 오늘 패션 진짜 푸사강 아님? 와 옷이 예쁘니까 내 얼굴에서 막 빛이 나잖아 가슴이 웅장해졌어 다들 나만 쳐다보니까 스포츠룩의 뉴패 그게 NFL이야 플레이우어 스타일 NFL NFL 플레이우어 스타일 NFL 야 우리 태규 형 반란 까져가지고 아 참 반란 까져가지고 반란 까져가지고 럭셔리즈 온라인으로? 반란 까져가지고 백화점에도 없는 신상이네? 반란 까져가지고 어떻게 이 핫탕을 밀라노에서 3일만에 반란 까져가지고 너는 아침에 주문해서 오후에 받았다며 반란 까져가지고 어떻게 매번 최저가에 반란 까져가지고 너는 50%를 깎았다며 반란 까져가지고 반품도 마음 편하게 해 반란 까져가지고 교환도 부담 없이? 반란 까져가지고 럭셔리가 너무 쉽죠? 그러게 쉽다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케어 럭셔리 쇼핑을 참 쉽게 반란 이 형 반란 까져가지고 참 반란 까져가지고 반란 까져가지고 어떻게 그 핫한 걸 밀라노에서 3일만에 반란 까져가지고 너는 아침에 주문해서 오후에 받았다며 반란 까져가지고 어떻게 매번 최저가 반란 까져가지고 너는 50%나 깎았다며 반란 까져가지고 반란 까져가지고 럭셔리가 너무 쉽죠 형 반란 까져가지고 럭셔리가 너 손바닥 아니네 반란 까져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케어 럭셔리 쇼핑을 참 쉽게 반란 반란 까져가지고 반란 까져가지고 반란 까져가지고 이 핫한 물건을 밀라노에서 3일만에 반란 까져가지고 너는 아침에 주문해서 오후에 받았다며 반란 까져가지고 어떻게 매번 최저가해 너는 50%나 깎았다며 반란 까져가지고 럭셔리가 참 쉽다 반란 까져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케어 럭셔리 쇼핑을 참 쉽게 반란 몇 번 이때는 킴 킴 킴 감사합니다.